책을 쓰는데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과 돈이 많이 든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책 쓰는데 돈이 안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 시간을 내는 게 문제였는데 한 2박 3일 정도 호텔에서 머물면서 책을 쓰면 너무 좋겠다. 책을 쓰고 싶은 분들의 여러 가지를 해결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저는 나는 책 쓰러 호텔 간다 책을 쓰기도 했고 호텔에 책 쓰러 가기 프로그램 2박 3일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지금 2012년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10권 정도 책을 출판을 한 김민기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호텔에 책을 쓰러 간다. 저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 참신했는데 어떻게 기획을 하시고 떠올리게 된 건가요? 일단 책을 저도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책을 쓰는 걸 배운 걸 우경화 작가님으로부터 배우게 된 거예요. 우경화 작가님으로부터 책 쓰는 것을 배우고 나서 제가 일본에 출장을 일주일 정도 갔다 오게 돼요. 갔다 오면서 생각을 했던 게 책을 쓰는 데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과 돈이 많이 든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책 쓰는 데 돈이 안 든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 또 이 시간, 시간을 내는 게 문제였는데 한 2박 3일 정도 호텔에서 머물면서 책을 쓰면 너무 좋겠다. 책을 쓰고 싶은 분들의 여러 가지를 해결해 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2박 3일 동안 호텔에 가서 책만 쓰고 나오는 건가요? 책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이든 기능적이든 또는 마음의 준비든 그런 것들 필요한 강의들을 일단 먼저 해드리고요. 그 강의를 들으면 훨씬 자신감이 생기시거든요. 그 강의를 들으시고 2박 3일 정도는 온전히 책을 쓰시는 시간으로 할애하실 수가 있고 또 마지막에 책 표지를 만들고 책을 등록하는 과정까지 안내해드리는 걸로 해서 2박 3일 동안 충분히 책이 작성하시고 출판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그 과정을 거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 정도가 좀 거치셨나요? 지금 저희가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한 10명, 20명 정도 내외분들이 책 쓰시는 캠프를 참여를 해서 등록을 완료하셨어요. 그럼 100% 다 책 쓰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못 쓰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100%! 100%요? 참석하신 100% 보는 분들이 다 책 출판을 완료하셨어요. 작가님께서 이제 나는 책 쓰러 호텔에 간다라는 그 주제로 또 이제 전자책을 출간하셨잖아요. 이 전자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일단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홍보도 필요했고 또 이 프로그램이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프로그램을 잘 알려야 되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책 안에는 제가 어떻게 책을 쓰는 거를 시작을 했고 또 어떤 도움을 받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는지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어떤 걸 얻어 가실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서 책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작가님도 책을 이제 많이 쓰셨고 또 실제로 이제 책 쓰기를 어떻게 보면 전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작가님은 왜 그냥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왜 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책 쓰기를 통해서 오히려 책 쓰는 게 소비한 활동이 아니라 제가 채워지고 힐링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됐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특별히 저는 여행 다녀온 일들을 이렇게 적어내는 여행책이 한 5권 정도 돼요. 근데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때 또 겪었던 기뻤던 일이나 즐거웠던 일이나 또는 모험을 하면서 겪었던 이런 가슴 뛰는 일들 그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책으로 작성하는 일이 오히려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을 하자면 오히려 막 채 쓰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일을 빨리 끝내고 드라마 밀린 드라마를 얼른 보고 싶은 그런 막 설렘이 느껴지는 오 신기하게도 그런 것처럼 여겨져서 저는 제 스스로 표현하기를 처음으로 취미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매번 일만 하고 막 힘들게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제 일상생활이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히려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럼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은 야 그 책 쓰기 얼마나 힘든 건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리고 제 작가님은 두 달만에 10권의 전자책을 쓰신 거잖아요. 그럼 좀 비결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책을 쓰면서 제 스스로 이제 뭐라고 꿀팁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책을 작성하실 때 이게 사실은 쉬운 작업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책을 한 3권 이상 동시 작업을 하는 걸 제 나름의 꿀팁으로 작용해요. 동시에 3권을 써요? 네. 왜냐하면 그게 좋은 게 책을 한 부분을 쓰다가 보면 그날은 또 그 부분이 잘 생각이 안 나거나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온 걸 예를 들면 뭐 이번에는 몽골에 갔다 온 이야기를 쓰다가 아 이번에는 조금 기억이 안 나고 막히는 것 같아. 그럼 일본 갔다 온 이야기를 좀 쓰고 또 일본 갔다 온 이야기를 쓰다가 조금 막히는 것 같으면 제가 아프리카도 갔다 왔으니까 아프리카 갔다 온 이야기를 쓰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동시 작업을 지금 3편 이상 하다 보니까 10권 정도 쓰게 된 것도 있고 지금은 사실 5편 정도 동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나 책 써야지 하면은 이제 한 5권이니까 5개 주제가 있겠죠? 네. 그걸 이제 하나 쓰고 이제 또 잘 좀 막히는데 하면 또 다른 거 쓰고 이렇게 해서 번거로우면서 5권을 동시에 쓰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달 만에 그렇게 해서 10권을 쓰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아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이 좀 이제 책 쓰기, 글 쓰기 이거에 대해 거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거부 감예를 좀 낮출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 우경화 대표님께 책 쓰기 강의를 들을 때 제 맘에 확 움직인 말씀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책은 읽는 게 아니라 쓰는 거다 라는 거였는데 아직은 느낌이 좀 덜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쓰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는데 시간이나 돈이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게 제 마음을 좀 확 움직이고 제가 쭉 써놨던 글들이 좀 쉽게 정리가 됐냐면 책은 전문가가 비전문가한테 쓰는 게 아니라 초보가 왕초보에게 쓰는 거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의 묶여있던 글의 실타리들이 싹 풀렸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글을 쓸 때는 제가 간단한 거 설명을 해도 점점 글이 산으로 가고 왜냐하면 설명이 붙고 사족이 붙다 보니까 원래 전달하려던 핵심 내용보다 글이 막 딴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초보가 왕초보에게 그러니까 에버랜드를 가봤던 사람이 안 가본 사람에게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1학년에게 이렇게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글이 훨씬 쉬워졌어요. 전문적인 글을 쓴다기보단 나의 경험을 누군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한테 전달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볍게 접근했을 때 책 쓰기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첫 책을 쓰기 전에 뭔가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책 쓰기에 대한 부담감이 크셨나요? 작으셨나요? 컸어요. 컸어요? 네. 그래서 그 책 쓰기 강의를 듣기 전에는 그 전에도 제가 써놓은 글들이 분량으로 따지면 꽤 될 거예요. 그게 정리가 안 되고 막 꼬여있던 거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니까 쉽게 풀렸던 경험이 제게 있습니다. 호텔에 가서 2박 3일 동안 책을 쓰고 나오는 그 과정은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내가 속사와 연을 끄고 산에 들어가서 뭔가 생각독리도 하고 뭔가 돌을 닦는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 2박 3일 동안 호텔에서 글쓰기에 몰입을 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나나요? 참가하신 분들을 저희가 마지막에 영상으로 인터뷰를 받아놓아요. 그분 중에는 10년 동안 못 이뤘던 걸 2박 3일에 이뤘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 실제로 계셨어요. 그러면서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책 쓰기를 단순히 시간만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쓰실 수 있도록 마인드셋이라고 하죠. 쉽게 풀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교육을 같이 해드리기 때문에 2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는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오세요. 근데 2박 3일 끝나면 진짜 되거든요. 하루 만에 글쓰기도 되고 가능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전자책은 출판이 가능한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책 같은 경우는 출판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해결점이고 실제적으로는 근데 와서 강의를 들어보시고 또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막 이제 탄력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해도 막 글을 쓰시니라고 이제 막 그 열기들을 이제 저희가 오히려 워워하면서 첫 번째 책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한 번 해보셨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책은 또 더 쉬우시거든요. 그 몰입의 경험을 굉장히 시켜드린다는 게 단순히 그 2박 3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책 쓰기 경험으로 저희가 마련을 해드리는 거라서 아주 저희도 보람을 많이 느끼고 감사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순히 책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몰입의 경험이 어떻게 될지 진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거를 2박 3일 동안 할 수 있었던 게 결국엔 이제 몰입의 힘. 맞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건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기존의 책을 이제 종이책이라고 부르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활발하게 이제 업로드가 되고 출간되는 전자책이 있는 거잖아요.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좀 더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자책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수정과 편집이 출판을 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자유롭다는 데 있습니다. 종이책 같은 경우는 한 번 출판을 해내면 종이 인쇄물로 나오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다시 하려면 다시 출판을 해야 돼요. 전자책 같은 경우는 자기가 파일을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만 시키면 다시 유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오타라든지 내용의 보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자유롭고 출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적은 비용. 종이책에 비하면 뭐 진짜 몇백분의 1만 있으면 출판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량 면에서도 우리가 일반 단행본을 뭐 A5 분량으로 봤을 때 뭐 120페이지, 200페이지 뭐 이렇게 돼야 단행본이 한 권유 발급이 출판이 되는데 전자책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출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 ISBM 발급이 들어가긴 들어가나 보죠? 네. 보통 얼마예요? 그게 이제 뭐 해보면 충분히 아시는 방법이 되는데 천원. 천원? 아 진짜 소액이겠네요. 천원만 있으면은 뇌책이 출판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진짜 소액이었군요. 그럼 이제 만약에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과정에서 뭐 그 과정에 한번 등록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호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호텔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일단은 뭐 강당이라고 있는데 라운지 그런 게 있을 거고 네. 각 호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각 호실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저희가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커피랑 도서관 광명 GIDC점이랑 연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호텔과 연계를 해서 네. 호텔에서 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저희는 그 프리미엄 도서관 브랜드이다 보니까 네. 혼자 집중해서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많이 돼 있어요. 조용한 공간도 있고 네. 카페처럼 음악을 들으면서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 저도 그 장소에서 책을 열 권을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네. 일할 때는 하면 안 되고 퇴근하고 나서 진짜 한 30분 한 시간씩만 그렇게 썼어도 네. 제가 두 달 만에 열 권을 출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저희가 자유롭게 구성을 취향에 맞게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더니 어떤 분들은 진짜 호텔 안에서 네. 오롯이 2박 3일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도시락을 넣어드리면서 네. 집중하실 수 있도록 세팅해드리고 네. 또 저희 그 도서관도 24시간 운영이 되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그 쪽에 오셔서 정말 그 학교효를 불태우듯이 그 열정을 불태워서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여기 진짜 풀세팅을 해놨네요. 네. 그 이제 혹시 영상을 보고 책을 쓰고 싶은 분들에게 책을 쓰는 노하우를 좀 알려주신다면 책을 쓰는 노하우는 네. 마음 준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자기 소재나 주제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네. 그리고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든지 자신의 이야기가 옳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나의 이야기를 전한다 라고 생각할 때 책이 쉽게 써져요. 근데 듣는 사람을 고려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 설명이 붙고 글이 막 전문적으로 써야 될 것 같은 압박감 때문에 글이 쭉 써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의 작은 경험이지만 이 이야기가 누가 들었을 때는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초보가 왕초보에게 쓰듯이 편하게 나의 이야기를 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소재로 쓰고 싶은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근데 정말 괜찮다. 충분히. 본인의 이야기니까 다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시면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듣는 질문은 오늘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셨지. 진짜 그 시간에 되나요? 이게 가장 큰 질문이시고요. 정말 되거든요. 이미 많은 분들이 후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금 호텔에서 책 쓰기 우경화 대표, 김민기 작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후기 영상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 들으시면 와 진짜 되는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고 또 제 블로그나 우리 우경화 대표님, 우경화 작가님 블로그에 들어가셔도 안내가 잘 돼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그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어쨌거나 내가 써야지 이제 2박 3일 동안 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난 도저히 못 쓰겠다. 이런 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책쓰기 캠프를 하기 전에 사전 미팅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제를 정해드리고 어느 맥락을 쓰시면 좋을지 저희가 호텔에 오시기 전문에 좀 준비를 해드립니다. 미리 이제 뼈대는 다 잡아주시고 호텔에 가서 글만 쓰면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군요. 알겠습니다. 책을 쓰면 어떤 점이 좀 좋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힘을 얻어가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운동을 하시거나 또는 취미활동을 하시거나 하는데 책쓰기는 꼭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워크홀릭이었거든요. 정말 저를 갉아먹으면서 힘들게 일을 하는 게 저는 그게 쉬는 줄 알았었어요. 오히려 취미가 없던 사람인데 그 책쓰기를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맘에 힘을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생활적으로 힘들거나 상황이 힘들 때 한번 책쓰기에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밖에 활동적인 것보다는 내면을 둘러보는 것이 자기에게 더 힘이 나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쓰기를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본인이 그게 맞다 하시면 그거 정말 평생 유익한 활동이 되실 겁니다. 끝으로 구독자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대표님을 만나서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저 스스로도 제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저도 많이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시고 이 중에서 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꼭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분들이 했던 거를 관심 가지시고 한 번씩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은 본인의 성장을 이뤄내시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는 책쓰러 호텔에 간다의 저자 김민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 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